삼성 10mm F3.5 PCI 렌즈는 여타의 삼성 최신의 삼성 NX 렌즈들과 마찬가지로 아이펑션 버튼을 탑재한 그런 렌즈입니다. 아이펑션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립액값, 감도, 노출보정, 화이트밸런스, 아이줌, 셔틀속도가 촬영 모드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해당 기능을 렌즈의 초점 렌즈 통해 빠르게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작성과 관련해서 삼성 만에 상당히 특징적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이줌 기능인데요. 단초점 렌즈의 특징으로 촬영자가 프레이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단렌즈인데 아이줌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답답함, 불편함을 때때로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2배까지 아이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경고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펑션과 관련한 메뉴는 사용자 메뉴에서 아이펑션 선택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부가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